게임축제 지스타 2013회 개막이 오는 14일로 다가왔습니다. 신작 게임 발표는 물론이고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전시로 게임팬들을 유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 기자입니다. 끝없는 줄이 이어지고 부스마다 게임팬이 가득합니다. 지스타는 회를 거듭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지스타 2013회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도 여러 신작 게임들과 확실히 새 트렌드로 자리 잡은 모바일 게임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부터 모바일 게임 참여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금년에는 특히 한 50에서 60%가 모바일 게임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난해보다 더 커져 역대 최대입니다. 부스는 지난해보다 150개가 늘었고 바이어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국내 대형 게임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참여업체의 다양성은 더 나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지스타에서는 블리자드와 닌텐도, 소니 등 세계적인 해외 게임업체들이 처음으로 동시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국제적 게임쇼로 거듭나게 됩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국내 최대 게임축제. 팬들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습니다. KNN 정경입니다. 왼쪽